비쥬얼이 장난 아니에요 비쥬얼이 제가 먹어볼게요 와우 이거 처음으로 먹은 거에요 너무 궁금해요, 진짜 되게 기분이 충실한 맛인 것 같아요 조금 짜긴 한데 베이컨이 좀 짜요 베이컨이도 되게 진하고 맛있네요 엄청 진해요 저는 스웨티포테이터를 주문했는데 완전 맛있어요 약간 단짠단짠 느낌 맥주에 앉으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, 맥주도 파는구나 근데 이게 하나씩 딸려왔거든요 서비스로 근데 감자튀김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이 고구마튀김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이 고구마튀김은 뭔가 제 입맛에는 조금 짠 것 같아요 베이컨이 없이 그냥 먹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베이컨이 한번 해볼게요 베이컨이 한번 해볼게요 네 아, 이게 저는 베이컨이 빼기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순수 고기맛이 더 많이 나고 순수 고기맛이 더 많이 나고 페티가 정말 두꺼워요 페티가 정말 두꺼워요 페티 두께봐요 엄청 두꺼워요 음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CHRIS 베이컨이 빼니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.